마지막 곡이에요. 너무 아쉽죠? 아쉬워 아쉽죠? 아쉽죠? 얼만큼? 많이 많이 우리 다같이 할건데요 맨날 이렇게 셋이 하다가 마지막 곡을 아기 청소분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죄송해요.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아기 청소분들이 마지막이네요 아하하하 그럴 수 있지 뭐 그쵸? 우리 아기 청소분들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 크게 호응해주셔야 아기 청소들이 집에 갈 때 와 나 우리 언니들이랑 정말 재밌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호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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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? 해주실 수 있죠? 좋아요.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롤링 가볼게요. 잊어보세요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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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도 못해 baby 너의 눈빛은 날 잡고 네 곁을 만들게 저 소리야 이 닥치는 맘이 어렸을 때 무너져버려버려 그래서 너의 생각뿐이야 내가 더 미치겠어 너무너무 하고 싶어 미 미 미 내 말도 못해 나 자신의 berm gedead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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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기다리고 비춰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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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열어 이제 숨기려 하지 마요 아름다워 하지 마요 온쪽이 난 그댈 생각에 섬김수 나 이대로 기다리고 있어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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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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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은 추천을 적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에 하고싶은말 있으면 다닐 미래콕텍에도 될것 같고 우리 사랑이들 해볼까요? 나왜 또 하고 싶다 왜? 아하하하하 아 진짜 나왜 또 보고싶어 보세요 우리 사랑이들은 미래 뭐하고 싶어요? 뭐하고 싶어요? 네 뭐해 괜찮아! 괜찮아! 괜찮아. 제일 흔하해. 흔하해, 연아. 난 사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가요? 아, 진짜 여기? 너무 없는 걸로 안 되겠구나. 아, 진짜. 어, 알겠어요. 사라이도 반갑습니다. 우리 방영이 문화까지 할까요? 와, 귀엽다. 우리 방영이의 미래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? 네. 뭐예요? 약사요. 지람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약사요? 약사요? 공부도 잘하고 우리. 놀쥐하는 약사. 하하하하. 이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. 그러면은 나경이는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? 아무거나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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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